음악 물고 늘어지지 않아 감고 늘어져 보우 어디 두고 볼까? 무얼 두고 보아요? 허영이가 잔뜩 순옥이 치마구리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어떡할테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석순옥인 내 계집이오 인천서 사흘이나 동침을 했어 하고 돌아다니면 순옥이가 어떡할테요? 다른 데로 시집 못가지 누가 시집을 간대? 하고 싶은 데로 다 하라지? 그럼 내가 그렇게 훈수를 할까? 허영씨더러 순옥이 치마거리에 물고 늘어지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차에서 벌써 훈수를 다 한걸? 또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그 작자가 그렇게 펄펄 뛰길래 내가 이랬지 암박사하고 석순옥이 연애한다는 소문은 세상에 짜아한데 그 소리를 내인 사람은 허선생이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말씀도 잘도 하셨수 그래 언니가 그러니까 그 쑥이 무얼 햅디까? 순옥은 마음이 놓이는 듯이 웃는다 허! 그 말을 들으니까 해부닥이야? 글쎄 사실 그렇지 않수? 그 군이 괜히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퍼뜨려 놓지 않수 암박사 부인 기획까지 하다가 순옥은 괜한 말을 했다 하고 말을 끊는다 아니 주인 마님이 젤러스를 하시는 거야? 인원이가 접시를 닦다가 말고 눈을 반짝이면서 순옥을 본다 아니 글쎄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 안선생 부인의 귀엔들 왜 안 들어가우? 그래? 뭐래? 안선생 부인이? 안선생 부인은 성인이셔 오라! 칠거자기라고 질투를 안이하신단 말이지? 에이 언니! 언니는 무슨 말이나 그따위를 해 순옥이가 새뜩한다 아니야 나도 안선생 부인이 이 소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시는가 하고 궁금했거든 보통 여자의 마음으로는 한바탕 풍파를 내고야 말 것이여든 그래서 묻는 거야 인원의 말에 순옥이도 새뜩한 것이 풀리면서 참 그래 언니 말이 옳아 보통 여자 같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 그만 소문해도 죽네 사네 하는데 날 같아도 한바탕 들었다놓고 칼무친 병이나 먹겠네 아유 언니도 그래 안선생님 부인도 처음 질투가 생기셨다고 그러나 지금은 다 없어졌노라고 날 보고 글쎄 우시면서 참해를 하시는구먼 순옥이하고 같이 있어보니까 순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노라고? 순옥은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이끼 요 여우야 하고 인원은 닦던 접시로 순옥을 때리려는 신용을 한다 왜 남도록 여우라오? 그럼 여우 아니고 시앗까지 간복을 시키니 여우 아냐? 언니 그 말 좀 상가요 왜 내가 무슨 말 잘못했어? 시앗은 다 뭐요? 남편의 제자로 사랑할 줄을 알면서 사모님이고 그렇지 못하고 샘을 내면 시앗이지 뭐예요? 언니는 둘러대기는 그래 지금은 아주 원만해? 무엇이? 사모님과 순옥이 사이가 말이야 그럼 사모님은 성인이시라니까 질투가 일어나더라면서 질투가 일어난 것을 떼어버리는 것이 성인이여든 내가 질투가 낯섰노라 내가 그런 열등감정에 노예 되었던 것을 부끄러워하노라 이것이 성인이 아니고 뭐예요? 아주 질투가 아니 일어난다면 그것은 신이게? 신 다 되었게? 그래 순옥이 말이 옳아 인원은 감격한 듯이 멀거니 창밖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한 번 길게 쉬며 아무려나 순옥이하고 사흘만 같이 있으면 원수라도 아니 반하고는 못 견딜 거야 저를 잊어버리고 꼭 저 편 생각만 하니 그럴 거 아니야 순옥인 천사야 정말 천사야 하고 귀여운 사람을 보는 눈으로 순옥을 본다 아이 언니도 언니가 늘 나를 그렇게 보아주는 거지 순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벌써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다 날마다 시퍼런 으스스한 일기다 김장을 씻는 여인네의 손등과 뺨들도 퍼렇게 얼었다 의학박사 안빈내과 소아과의원 대합실박 오동나무도 잎이 꺼먹게 서리에 얼어서 떨어졌다 순옥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병원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저어 밭은 직분을 다하였다 그리고는 단단히 마음을 집어먹고 원장실 문을 노크하였다 누구요 하는 것은 안빈의 음성이었다 저야요 순옥입니다 왜 잠깐 여쭐 말씀이 있어요 들어와 순옥은 안빈 책상 옆에 가 선다 무슨 일이오 선생님 하고 말허두를 내려 할 때 벌써 순옥은 울음이 치밀어 올라옴을 깨달았다 어저께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노라는 것이 결코 아무라한 일이 있더라도 눈물은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였던 것이 이 모양이었다 안빈은 순옥의 기색이 심상치 아니함을 깨닫고 책상에서 일어나서 마주앉는 테이블 앞으로 와 앉으면서 이리 와 앉으시오 하고 맞은편 교위를 가리킨다 순옥은 안빈이가 지시하는 대로 안빈의 맞은편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러나 안빈의 음성은 마디 마디 순옥의 슬픔을 더 자올리는 듯 하였다 안빈은 순옥이가 말을 내기를 기다리면서 길게 한숨 한 번을 쉬었다 안빈은 순옥의 말을 듣기 전에 벌써 그 슬픔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았다 순옥의 슬픔이라면 안빈의 곁을 떠나게 되는 일밖에 없을 것을 안빈은 안다 그러기로 무슨 까닭에 갑자기 하고 안빈은 순옥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순옥은 치받치는 울음을 꼭꼭 씹어 삼켜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꾹꾹 눌러 놓느라고 하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서 안빈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음 말하오 저는 혼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불의에 듣는 이 말에는 안빈도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안빈의 눈썹이 위로 올라가고 눈이 빛났다 그러나 안빈은 곧 낯빛을 제대로 회복하였다 혼인? 네 안빈은 말없이 한참이나 순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혼인할 때 되면 해야지 벌써 약혼이 되었소? 아직 약혼은 안 했어요 그럼 피차에 말로만 허락을 하고? 네 음 하고 안빈은 또 한참 잠잠하다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창졸간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일이 안빈에게도 큰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평소에도 아무 때나 순옥은 자기의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사람이여 또 가야만 할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건만은 이렇게 불의에 당하고 보면 마음의 평형을 바로잡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그래 신랑은 누구요? 하는 안빈의 말과 표정에는 다소 어색한 데가 있었다 허영입니다 허영씨? 안빈은 또 한 번 놀랐다 허영이가 자기와 순옥을 원망하는 듯한 시들도 보았다 그러던 끝에 순옥이가 다른 사람과도 아니여 허영과 혼인을 한다는 말에는 아니 놀랄 수 없는 것이었다 네 순옥도 안빈의 낯빛을 엿보았다 그래 어머님께며 오라버님께도 승낙을 얻었어? 아직 말씀 아니했습니다 안빈은 한 번 순옥을 바라보고 순옥이가 이 일을 안빈 자기에게 맨 처음으로 말하는 심정을 헤아려본다 그러할 때 일종의 슬픔이 떠오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순옥은 안빈이가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가라앉았던 눈물이 다시 터지려고 하였다 두 사람이 다 말이 없기 한참 동안 선생님 하고 순옥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하시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허영하고 혼이 나는 일 말씀이야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나? 선생님께서 말하라 하시면 아니할 테에요 그게 말이 돼? 그래도 저는 선생님 뜻을 거스르고 싶지는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일생을 살고 싶어요 그것도 이 경우에서는 아니할 말이요 그럼 제가 허영하고 혼이 내도 좋습니까? 글쎄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순옥에게는 안빈의 말은 너무도 냉랭하였다 섭섭하고도 야속하리만큼 냉랭하였다 선생님이 그렇게 제 혼인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어디 가서 누구의 지시를 봤습니까? 하는 말에는 흥분이 있었다 안빈은 순옥의 심정을 상상 못함이 아니었다 순옥이가 가엾기도 하였다 솔직하게 말하면 안빈은 순옥이가 허영과 혼이 나는 것을 찬성할 수가 없었다 안빈이 보기에 허영은 선량한 사람이나 굳게 선 신념이 없고 또 그러한 신념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람은 선량하면서 범죄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안빈은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안빈은 가부를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굳게 정하였다 그러나 안빈은 순옥에게 대하여 한마디 말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빈은 오래 생각한 끝에 순옥이가 총명하게 잘 생각해서 하시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도 되고 또 순옥에게 섭섭도 하겠지만 나로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어 하고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갑자기 허영씨하고 혼인을 하게 되었다니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소?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삼는다 네 좀 까닭이 있어서요 하고 순옥도 냉랭하게 대답한다 무슨 까닭? 여기 와서 순옥은 다시 아까 슬픔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순옥은 이 까닭을 안빈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순옥은 어찌하여 갑작스레 허영과 혼이 날 작정을 하였는가 원산서 한 달 남짓하게 있는 동안에 옥남은 신혈도 좀 내리고 식욕도 증진되고 체중도 한 킬로쯤이나 늘어 가지고 돌아왔다 이건 다 순옥이 때문이야요 하고 옥남은 남편에게 순옥이가 어떻게 지성으로 자기를 간호한 것을 말하였고 안빈도 옥남이가 한 말을 순옥에게 전하면서 순옥에게 치사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가을일기 그 중에도 첫 겨울에 걸쳐서는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서울의 일기는 심히 좋지 못한 것이오니와 금년 따라 10월 11월에 걸쳐서는 심히 일기가 불순하였다 장마와 같이 굳은 비도 여러 날을 오고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하여 인플루엔자도 채 아니면서 열이 높고 기침이 심한 감기가 많이 유행하여 그것으로 죽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고 그 감기 끝에 채 완치를 못해서 쿨룩쿨룩 기침을 계속하는 환자도 많았다 안빈의 병원에 오는 환자로 보더라도 이러한 것이 많았다 옥남도 이 유행성 감기에 걸려서 삼질이나 신관 끝에 가슴에 증상이 심해 나빠져서 좌우 폐의 치면이 가속도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신혈은 38구도를 오르내리고 또 담에서 다량의 계략군을 검출하게 되었다 안빈도 말은 아니하나 옥남에게 대해서는 절망인 모양이었다 이리하여 아이들과 격리도 할 겸 안빈이가 수시로 돌아볼 틈도 얻기 위하여 옥남은 안빈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안빈이가 실험실로 쓰던 방에 침대 하나를 들여놓고 입원을 시켰다가 나중에는 순옥이가 그 곁에서 자기로 되어서 침대 하나를 더 들여놓았다 순옥이 나하고 한방에서 자도 괜찮아? 하고 옥남은 병이 전염할 것을 걱정하였다 그러나 옥남은 병이 중에 가면 갈수록 순옥에게 더욱 애착을 가졌다 약이나 음식도 순옥의 손에서 먹어야 하고 자리를 고쳐준다든가 몸을 씻는다든가 하는 것도 순옥의 손으로 하여야 만족하였다 옥남은 자기의 병을 잘 알았다 그래서 기침을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로 입을 막고 하였고 담 한 방울 다른데 안이 떨어지도록 조심하였다 그리고는 알코올 면으로 가끔 손을 소독하고 담을 뱉은 뒤에는 반드시 옥시플로 양치를 하였다 자기가 음식을 먹고 난 그릇이나 수저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크레졸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순옥이가 아이 제가 잘 소독할게요 하고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협의와 윤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르면 결코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고 또 병실에 오래 있기를 허하지 아니하고 10분이 못해서 어서 아버지 뵙고 집으로 가거라 하고 쫓아버렸다 그리고 순옥이 덜어 번번이 아이들 손을 소독하고 양치를 시켜줄 것을 일렀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순옥은 더운 물로 아이들을 세수를 시키고 손발을 씻기고 눈에 안약을 넣어 주어서 집으로 보냈다 옥남은 원래 천품도 자상하거니와 병이 본래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병인데다가 아마 병 중에 더욱 깊어지는 신앙 때문도 있어서 저를 잊고 남의 일만을 염려하는 것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순옥이가 혹시 감기 기운이나 있을 때에는 옥남은 제 병을 잊어버리고 순옥을 위해서 염려하였다 그러나 옥남이가 밤낮에 잊지 못하는 것은 남편과 아이들이었다 내가 없으니 선생님 반찬을 어떻게 드리는지 순옥을 보고 옥남은 수없이 이런 걱정을 하였고 갑자기 날이 추워지든지 바람이 불면 새벽에 잠을 깨워서는 애들 내복을 잘 찾아 입혀주나? 하고 염려하였다 그러면 순옥은 그럼 제가 가볼까요? 하고 아침 일찍이 삼청동 집으로 가서는 암비네 밥상에 반찬이 무엇이며 아이들이 밥 먹는 모양이며 또 협에게는 어떠한 내복에 어떠한 양말 윤에게는 무엇 정에게는 무엇을 찾아 입힌 것 등을 알하다가 옥남에게 보고를 하였다 순옥이가 아이들을 맡아 가지고만 있으면 나는 아주 마음에 놓으련만은 수원 아주머니도 사람도 좋고 정성도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 어른이 돼서 또 나이가 많으시고 이러한 걱정도 하였다 사모님 그럼 제가 밤이면 삼청동 가서 자고 올까요? 어떤 날 순옥은 이렇게 제 일을 해 보았다 순옥이가 삼청동 가 자면 병원에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고? 뭐요? 수선이도 있고 개순이도 있는걸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여기서 주무시고 이리 하여서 순옥은 밤이면 삼청동에 가 자고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떠나보내고는 병원으로 왔다 그리고 암비네가 아내의 병실 순옥이가 자던 침대에서 자기로 되었다 순옥이가 삼청동 집에서 아이들을 거두게 됨으로부터 아이들은 딴 아이들이 되었다 세수도 깨끗이 시키고 계집애들은 머리도 잘 손질을 하여 주고 의복도 깨끗하게 늘 다리미 빨이 서 있었다 순옥이가 아이들을 거두니깐 아이들이 딴 아이들이 되었어 하고 어떤 일요일날 세 아이가 다 순옥을 따라서 병원에 온 것을 보고 옥남이가 감탄하였다 모두 어미 없는 자식들 같더니 내가 거둘 때보다도 더 나아 몸들도 좋아지고 옥남은 이렇게 만족하였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순옥이가 아주 저 아이들을 거두어 주려니 하면 마음이 놓였다 순옥은 아이들만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안빈의 뒤도 거두었다 내복, 칼라, 와이셔츠, 양말을 아침마다 구김살 없이 준비하여 놓고 또 양복과 니타이도 다리미로 다려서는 양복장에 걸어놓았다 병원에서 자도 아침밥을 먹으러 오는 안빈은 늘 옷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순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다 민감한 옥남이가 남편의 의복이 눈에 뜨이지 아니할 리가 없었다 날마다 새 칼라, 다린 딕타이 그리고 줄지고 솔질 잘한 양복 이것이 다 순옥의 손으로 되는 것임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리고 순옥의 손에 남편의 뒤가 거두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거두어지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여서 옥남은 누를 수 없는 슬픔을 깨달았다 자기에게만 허락되었던 일이 자기의 손을 떠나서 순옥에게 넘어간 것 같았다 남편의 음식을 만들고 옷을 만지는 것이 어떻게나 아내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옥남은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 속속들이 제 손으로 만져진 옷을 입고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나서는 남편 그것이야말로 참말로 제 남편인 것 같았다 평생에 식모를 안 두어보고 비록 식모를 두더라도 반찬만은 꼭 제 손으로 하던 옥남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보았으나 역시 제 남편의 의복 음식에 남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 아내의 진정이라고 옥남은 생각하였다 그것도 잠시라면 얼마만 지나면 다시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라면 옥남은 남편을 앞에 놓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다시 내 손에 안 돌아올 일 할 때 옥남은 눈물이 쏟아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의복과 음식뿐이 아니었다 남편 전체가 이제는 다시는 내 품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게도 사랑하던 남편 그렇게도 그립던 남편 그의 품에 안길 때 그렇게도 기쁘던 남편 그 남편은 이제는 다시는 내 것이 못되고 만다 옥남은 옆 침대에서 잠이 든 남편을 바라보면서 혼자 울었다 날로 수척하여 가는 제 몸 날로 노란 꽃이 피고 쭈글쭈글하여 가는 피부 움푹 들어가는 제 눈과 두 뺨 뼈마디만 보기 싫게 불툭불툭 불거진 제 손가락들 해골이 다 된 제 사지 이런 것을 보고 만져보고 생각할 때에는 차마 이 추악한 꼴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아니하여서 남편 앞에서는 목까지 이불을 쓰고 손도 내어놓지 아니하려 하였다 의사의 흰 예방복을 입은 남편이 청진기를 들고 가슴을 보려 할 때에는 옥남은 춥다는 핑계로 곧잘 거절하였다 그러면 안비는 애써 보려고도 아니하였다 기실 이제는 볼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온도표만으로도 옥남의 병은 짐작할 수 있었고 얼굴만 바라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었다 남편이 나간 뒤에 옥남은 식은땀이 흐르는 가슴을 쓸어본다 갈비뼈가 붉은불근하는 가슴 김빠진 경기구 모양으로 후줄근하게 늘어진 두 젖 그 어느 것에나 포근하고 말랑말랑한 맛은 없었다 옥남은 처녀적을 생각하고 신혼시절을 생각해 본다 원래 가냘픈 편이여 풍우한 육체는 아니었건만 그래도 그때에는 포근포근함이 있었고 야드르함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꿈결같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해골이 다 된 이 몸 게다가 무서운 결핵균이 가슴 가득 지글지글 끊는 이 몸 이 몸은 남편에게 보일 몸은 못된다 누가 보아도 고개를 돌리고 코를 막고 지나갈 이 몸이 아니냐 옥남은 때로 밤에 잠이 깨어서는 남편의 품이 그루어지는 생각이 난다 남편의 살과 힘있게 남편에게 안기는 촉감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옥남은 가만히 고개를 들어서 자는 남편을 바라본다 이러할 때 잠을 사로 자던 안비는 눈을 뜬다 안의 빛나는 눈을 본다 안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옥남의 침대 곁으로 온다 왜 괴롭소? 하고 손으로 머리를 만져본다 새벽이 되어서 열이 내리고 옥남의 이마에 차짓한 땀이 엉긴다 안비는 가재로 옥남의 이마에 땀을 씻긴다 어서 주무셔요 하고 옥남은 일부러 눈을 감는다 푹 꺼진 눈 구석에 전등불에 검은 그림자가 생긴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안비는 유리병의 물을 약 깃대에 따라서 옥남의 입에 댄다 옥남은 눈도 안이 뜨고 몇 모금 마시다가 어린애 모양으로 고개를 돌린다 안비는 약 깃대를 힘없이 탁자 위에 놓는다 안비는 아내의 생각을 상상해 본다 아내가 잠을 못 이루는 이유를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혹은 의사의 처지로 혹은 남편의 처지로 추측하여 본다 그러다가 안비는 한팔로 옥남의 머리를 꼬옥 누르면서 제 입을 옥남의 입에 대어준다 옥남은 마치 정신없이 하는 듯이 이불 속에 있던 팔을 번개같이 뽑아다가 남편의 목을 끌어안는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옥남의 팔은 힘없이 남편의 목에서 떨어져서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고개를 돌려서 제 입을 남편의 입에서 비킨다 이 몸은 다시는 남편의 몸에 닿아서는 안 되는 몸 이렇게 생각하고 옥남은 눈물을 흘린다 안비는 아내의 눈물을 씻길 때 가슴이 답답함을 깨달았다 병 없는 세계 죽음 없는 세계 안비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의사가 되어서 날마다 앓는 사람을 대하는 안비는 매양 이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거니와 그것이 지극히 제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 생각이 더욱 간절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아내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 그 열을 내리고 그 병든 폐를 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노란 꽃이 핀 수척한 몸이 다시 살찌게 하고 다시 그 몸에 건강과 젊음과 아름다움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결론에 다다를 때 안비는 더욱 가슴이 답답함을 깨달았다 병이 들수록 살고 싶어하고 병이 중하여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차마 볼 수 없도록 죽기를 싫어하고 알뜰이도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이 무슨 모순인고 이 무슨 비극인고 안비는 여러 사람의 임종을 보았다 쓸데없는 줄 알면서도 강심제를 주사하고 산소를 흡입시킨다 그러나 업보로 예정한 죽을 시간이 임박한 때에는 아무런 강심제도 심장의 근육을 힘 있게 못하고 아무리 산소를 넣어도 폐가 그것을 빨아들이지 못하였다 생명은 약으로 붙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비는 번번이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의학까지도 의심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다가는 사람의 지혜가 미치는 한도에서 알른이의 고통을 덜고 알른 날을 짧게 하고 사람의 힘이 미치는 대로 죽음을 연기시키도록 애쓰는 것이 의학이다 하고 의사로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여보 울지마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시구려 하고 안비는 옹남의 자리를 바로 잡아주고는 제자리에 와서 누웠다 나무 아비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안비는 입에서는 저절로 이 소리가 흘렀다 그러나 며칠을 두고 아내와 한방에서 아내의 기로하는 양을 볼 때 더구나 오늘 밤에 아내의 괴로움을 볼 때 괴로움 없는 세계 죽음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를 세자 제왕불 앞에서 맹세하고 마흔여덟까지 큰 원을 세운 법장 비구가 현실적인 인물로 눈앞에 떠나오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법장 비구가 일백십억의 많은 세계를 두루 연구하고 조제 영겁에 모든 고행 난행과 모든 공덕을 다 쌓아서 마침내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이룩하여 아미타불이 되어부릇 그 이름을 믿고 그 세계에 나기를 원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에 목숨이 끝나기를 기다려 이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계에 태어나도록 하셨나니라 한 것이 모두 금시의 내 눈으로 본 현실같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런고 하면 만일 법장 비구가 그러한 일을 아니하였다 하면 안빈 자신이 그것을 발언하고 시작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런 이들이 낳고 늙고 앓고 죽고 모든 것이 뜻대로 아니되는 괴로움을 당하는 양을 보고 어떻게 이런 모든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이룰 원을 바라지 아니하랴 또 이 한량 없이 넓은 우주에는 그러한 편안한 세계가 적어도 한둘은 있을 만한 일이다 그것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다 안양세계다 정토다 안비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우는지 자는지 모르나 옹남은 남편이 바로 이어준대로 그린듯이 가만히 있었다 남편의 사랑의 표시가 옹남에게 의안을 준 것이었다 음침한 죽음의 그늘로 헤매는 옹남에게 남편 안빈의 애무가 한줄기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된 것이었다 안비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합장하고 또 한 번 정성스럽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을 불렀다 모든 괴로운 중생에게 편안함을 주고 무서움 속에 사는 중생에게 겁없음을 주신다는 관세음보살이 안빈 옹남을 괴로움 속에서 건져 마침내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인도에 주소서 함이었다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때 사람의 지혜와 힘의 맨 끝에 선 이때 사람은 저보다 높은 이의 힘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내 힘으로는 이 이상 더 어찌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안비는 복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매 계를 생각해 본다 관세음보살이 나와 같은 힘없는 중생으로 있을 때 중생들이 괴로워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내 아무리 해서라도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는 자가 되리라 하는 큰 원을 바래가지고 얼만지 모르는 긴 세월에 여러 천억 부처님을 모셔서 도를 닦고 공덕을 쌓았다는 말이다 그렇게 무한히 긴 세월에 도를 닦아서 어느 곳에나 나타나서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질 힘을 얻으신 것이다 마치 내가 중생을 병의 괴로움에서 구해 보겠다고 의학 공부를 하여서 의사가 된 모양으로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생로병사고를 고칠 양으로 큰 원을 세우고 큰 공부를 하여서 신통력과 지방변을 얻으신 것이다 관세음보사를 정성으로 염하는 자에게는 모든 괴로움 죽는 괴로움 속에서도 의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다 모든 공덕을 갖추셨음에 중생을 도우실 힘이 있으신 것이다 많은 재물을 쌓은 부자가 가난한 중생을 도울 수 있는 모양으로 큰 공덕이 있음에 자비로우신 눈으로 중생을 부시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다 나같이 공덕이 없는 자가 중생을 자비한다는 것은 거지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과 같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나와 같이 힘없는 중생으로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건질이라는 뜻을 원을 세워서 오래고 오랫동안 부지런히 부지런히 힘쓴 결과로 그 원을 이루셨다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신이 아니요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중생이시다 다만 선배시고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 현실적이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친구와 같았다 안비는 한 번 더 병에 괴로워하는 옥남을 두 분에게 맡겼다 그리고 옥남의 마음에 두 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깨어나기를 빌었다 옥남은 일내에 더욱 남편에게 대한 애착을 깨달았다 며칠 더 만나뵈지 못할 남편이라는 예감이 이 애착심을 더욱 간절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십여 년 전 서로 사랑하여 왔건만은 아직도 미진한 사랑이 많은 것 같았다 가슴속에 남은 이 사랑을 남편에게 다 쏟아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원통한 것 같았다 안빈이가 곁에 오면 옥남은 마치 연애시대나 신혼시대에 경험하던 것과 같이 정답고 그리움을 느낀다 저 스스로 이것이 안 된 까닭인 줄도 알았다 그러나 마치 몇 날 아니 남은 생명의 동안이 아까운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밤 안빈은 아내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느라고 자정이 넘도록 아내의 모양을 살피고 있었다 안빈도 아내의 근일에 흥분이 자기에게 관한 것임을 잘 알았다 그것이 심히 가엾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었다 자기가 아내와 한 방에 거쳐하는 것이 더욱 아내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았으나 그렇다고 갑자기 나는 집에 가 자겠소 하는 말은 차마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날 밤도 아내의 용태를 염려하던 끝에 안빈은 잠이 들었다 문득 안빈은 자기의 몸에 더운 무엇이 닿는 것을 감각하고 잠을 깨었다 안빈은 놀랐다 그것은 옥남이가 자기의 침대에 들어와서 누운 것이었다 안빈은 통곡하도록 슬펐다 아내의 심정이 한없이 가여웠던 것이다 옥남은 남편이 잠이 깬 것을 알고 그 가슴에 이마를 파묻고 비비면서 나를 좀 껴안아 주셔요 하였다 그 소리는 대단히 추운 사람과 같이 떨렸다 춥기도 할 것이다 그의 손끝은 얼음 같으나 그의 입깅과 가슴은 불같이 뜨거웠다 아마 신혈이 39도도 넘어서 40도 가깝지 아니한가 하였다 안빈은 아내의 소원대로 안아주었다 이 경우는 아내의 무슨 소원도 거슬리고 싶지 아니하였다 또 아내에게 병이라는 의식을 주고 싶지도 아니하였다 나를 퍽 천한 계집으로 아셔요 옥남은 이런 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하여 다시는 당신의 살에 접할 날은 없을게입니다 나는 내 목숨이 앞으로 몇 날 안 남은 걸 잘 알아요 이것이 이 생에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품에 안겨보는 거예요 이 밤이 새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옥남은 이런 소리를 하고 울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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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비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네 옥남의 대답은 어린 처녀의 대답과 같이 유순하였다 그렇게 자꾸 흥분하면 병에 해롭다니까 이제는 해롭고 이롭고가 없어요 다 된걸요 마지막인걸요 사람의 생명이란 알 수 없는 것이요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요 당신은 내가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줄 아시죠 그러시지만 아니에요 나는 죽는 것이 조금 더 무섭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느냐고 그러시겠죠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우는 거예요 행복되어서 우는 것이아요 내가 이 옆에 더 오래 산다면 내가 당신께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당신께서 그러실리도 없겠지만 내게 대한 사랑이 변하실 일도 있을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며칠 안에서 꼭 죽을 것을 알고 보니 이제는 도무지 그런 걱정이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분명히 평생에 당신의 충실한 아내로 사랑받는 아내로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당신의 곁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당신의 앞에 죽게 되었거든요 아내로서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쁨은 어디 있고요 그야 좀 더 살고도 싶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 아무 때라도 한 번은 죽는 것일 바에는 당신이 아직도 건강하시고 인생으로 한창이신 것을 보고 내가 당신의 손에 묻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또 아이들로 말해도 아직 어리지만은 애미맘의 그것들이 눈에 밟히지만은 좋은 아버지가 계신데 무슨 걱정 있어요 또 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셔요 내가 병이 조금만 더 하면 정신을 잃어버릴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옥남은 마치 병 없는 사람 모양으로 말이 분명하다 그 눈은 흥분으로 빛난다 무슨 말요 안비는 아내의 유언을 듣는다는 침통한 심리로 물었다 또 아이들은 아이들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어머니가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순옥이 말이에요 내가 죽거든 아이들은 꼭 순옥이를 맡겨 기르셔요 하고 옥남은 남편을 바라본다 안비는 대답이 없다 순옥이가 당신은 모르시지만은 14살 적부터 당신을 사모한대요 그래서 당신을 모시고 있고 싶어서 교사도 그만두고 간호부가 된 것이래요 그래 내가 원산서 같이 있을 적에 선생님 곁에 있으니까 기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기쁘다고 언제까지나 선생님을 모시고 있고 싶으냐니까 그렇다고 그럼 내가 죽거든 선생님하고 혼인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못한다고 왜 못하냐니까 선생님하고 혼인하는 법이 있느냐고 그건 못한다고 그러겠죠 글쎄 그렇게 오래 사모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14살 14살부터라면 지금 순옥이가 26이니 만 12년 아니하요 그리고 사람이 참 얌전해요 그런 사람은 처음 봐요 그래 그동안에 순옥이가 당신을 사모하는 눈치를 보여요 아무 말도 없었어 눈치로라도 나도 그만큼은 짐작했어 순옥이가 당신께 여간 정성이 아니하여 그러니 내가 죽거든 아이들이랑 다 순옥이를 맡기셔요 이런 말이 있은 이튿날이었다 옥남은 순옥을 보고 자기가 안빈에게 한 이야기를 다 옮겼다 그리고는 옥남은 순옥이 노엽지 않지 하고 물었다 순옥은 부끄럽기보다는 울고 싶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나왔다 그날을 옥남이가 하던 말로만 괴롭게 지내다가 병원 시간이 끝난 뒤에 순옥은 인원의 집을 찾아가서 인원을 끌고 삼청동 집으로 왔다 예민한 인원은 순옥의 얼굴에서 벌써 무슨 괴로움이 있는 것을 간파하였다 삼청동으로 가는 길에는 순옥은 한 마디도 말이 없었다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나서야 순옥은 인원과 마주 앉았다 언니 난 어쩌면 좋수 하는 것은 순옥의 첫 말이었다 왜 무슨 일이 생겼어 인원의 빛나는 눈은 순옥을 뚫어지게 보았다 오늘 아침에 말야 사모님이 날 보시고 이러시는구먼 글쎄 뭐라고 인원은 질투라든가 그러한 불쾌한 것을 상상한다 그것은 이런 경우에 가장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모님 말씀이 어제저녁에 선생님께다 내가 죽거든 순옥이에게 아이들을 다 맡기셔요 이러셨노라고 그러고는 내가 열네살족부터 선생님을 사모한다는 말 선생님 곁에 있고 싶어서 간호부가 되었다는 말 내가 선생님 곁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 글쎄 이런 말씀을 다 하셨대 그런 말은 사모님이 어떻게 하셔 순옥이가 말을 했어 응 원산서 아이 참 그런 말을 부끄러선들 어떻게 해 그러기로 그렇지 그렇지 하고 물으시는 걸 어떡하오 네 그저 그럴 줄 알았어 순옥이가 사흘만 그 애하고 같이 있으면 속 말짱 뺏긴다고 언니들 어떡하오 그 어른이 악의로 물으실제 말이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걸 흠 흠 씨앗사랑이라 또 그런 소리 정말 사모님은 보통 여자가 아니시오 나는 그러니 처음 봐 또 성인이시란 말이지 인원 인원은 일부러 입을 삐죽인다 순옥이를 놀려먹어 순옥의 무서운 엄숙을 깨트려 보자는 것이었다 순옥의 가슴속에 생기는 근심은 인원의 가슴을 동시에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운명의 쌍둥이었다 그래서 어서 말이나 해 인원은 삐죽하는 태도를 고친다 그러니 내가 어떡하면 좋 순옥은 애원하는 어조다 무얼 무얼이라니 사모님이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어떡하면 좋으냐 말이여 뭘 어떡하면 좋아 사모님 말씀대로 하면 고만하냐 사모님 말씀이 대관절 무슨 뜻이여 무엇이 무슨 뜻이야 순옥이가 안빈 박사 제치부인이 되시란 말이지 그런 뜻일까 그럼 설마 순옥이를 유모나 식모로 두란 말이나 하겠어 그러니 내가 어떡하면 좋으냐 말이여 글쎄 사모님 요원대로 하랄밖에 순옥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남들은 눈깔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남의 아내를 내어 쫓고도 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는데 무슨 걱정이야 전 마누라가 제발 비는 판인데 그런 떡이 어디 있어 나 같으면 단박에 가겠네 얼씨구나 하고 언니도 그게 무슨 말이여 남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는데 농담하고 있어 농담이 왜 농담이야 그럼 뭐고 그런 소리 어디 있어 왜 없어 난 순옥의 속을 모르겠네 사모님은 어차피 돌아가실 사모님 아냐 글쎄 퍽 위태하셔 사모님이 돌아가셔 안 선생이 호라비가 되셔 아이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어차피 안 선생이 재치는 해야 해 그러자면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어 안 박사를 십 년 내 사랑하고 사모해오던 석순옥이가 있어 그런데 석순옥이는 관연한 처녀야 게다가 안 선생의 마음에도 안부인의 마음에도 들어 그나 그뿐인가 아이들도 벌써 친어머니처럼 따라 그러면 고만이지 문제가 뭐야 벌써부터 이렇게 부인 연습을 하시면서 안 그래 인원의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럴 듯 하였다 그러나 그럴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아니한 것 같았다 순옥의 마음 한편 구석에는 인원의 논리에 순복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었다 부인 연습 과연 지금 순옥이가 하는 일은 부인 연습이었다 남편의 뒤와 아이들의 뒤를 거두면 부인 연습이 아니고 무엇이냐 더구나 순옥은 달마다 이 부인 연습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지 아니하냐 안비 내 몸에 걸친 의복이 어느 것이 순옥의 손에 만져지지 아니한 것이냐 내복까지도 양말까지도 손수건까지도 모두 순옥의 손으로 정성 담고 애정 닮은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으면 언제까지나 안 선생 곁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으면 이렇게 순옥은 안비 내 옷을 만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순옥의 속에는 아내로서는 말고 하는 소리가 있었다 이것이 순옥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다 순옥은 인원의 말을 듣고 말 없이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더니 언니 말이 옳긴 놀아 하고 휘 한숨을 쉰다 옳긴 놀아? 그런데 어떻단 말이야? 그래도 난 선생님하고 혼인은 못해 순옥의 눈은 울려는 듯이 자주 깜빡거린다 왜? 영감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난 선생님하고는 혼인은 못해 순옥은 같은 소리를 또 한 번 내인다 글쎄 왜 혼인은 못하느냐 말이야 선생하고 어떻게 혼인을 하오? 선생님하고 혼인을 한다면 내가 선생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선생님을 사모해오던 깨끗한 정이 더러워지는 것 같고 왜 혼인이란 그렇게 더러운 물건인가? 그렇게 더러운 물건은 아니라도 그렇게 거룩한 물건일 건 뭐여? 남녀가 살을 맞대고 비비는 게 혼인 아냐? 그게 동물적이지 뭐여? 그것도 일종 음탕이지 뭐여? 아이참 그럼 혼인하는 사람은 다 더러운 사람이겠네 다 음탕한 사람이고 이거 큰일 났군 인원은 빈정되는 웃음을 웃는다 그런 게 아니지 혼인하는 남녀가 다 더럽고 음탕한 거야? 아니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남녀관계를 맺는 것은 최소한도의 음탕이니까 또 이것으로 종족도 유지하고 가정이란 것도 생기고 이를테면 인류의 동물적 존재가 유지되는 것이니까 혼인이 아주 나쁘단 말은 아냐 다만 혼인할 이와 못할 리가 있단 말이지 누가 부모나 형제 자매하고 혼인하오? 그건 왜 못하는 거 하니 너무도 소중해서 높아서 못하는 것이야 남편이라 아내라 하는 관계보다 훨씬 높은 관계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여든 그걸 보아도 부부관계보다도 높은 관계가 있지 아니하오? 내 말이 그 말이야 언니 인원은 말이 없다 다만 무슨 깊은 생각을 하는 듯이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순옥은 인원이가 자기의 말에 동감하는 것을 믿고 말을 계속한다 내가 선생님하고 혼인을 못한다는 게 그것이었던 선생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기는 너무 황송하단 말이야 선생님은 남편보다 몇 백 배 높고 소중하신 어른 아냐? 알기 쉽게 말하면 아버지보다도 소중하신 어른 아냐? 그런 어른과 어떻게 혼인을 하오? 그런 소리만 들어도 그런 생각만 해도 황송한데 안 그러오? 선생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게 무험하지 않소? 인원은 또 한 번 길게 한숨을 쉬더니 그럼 순옥이는 어떡할 테야? 하고 시무룩한 눈으로 순옥을 바라본다 그러니깐 말이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냔 말이야 지금 사모님은 내가 선생님과 혼인을 하려니 하고 계신 모양이었던 사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순옥이만 안 하면 그만하냐? 그야 그렇지 그건 그렇지만은 난 사모님이 순옥이가 선생님하고 혼인을 하느니라 하는 생각을 품은 대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괴롭단 말이야 뭐? 아니 내가 선생님과 혼인을 하려니 하는 생각을 가진대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말이여 내가 나중에 아무리 선생님하고 혼인을 아니하더라 사모님의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지어버릴 수가 없지 아니하오? 그야 그렇지 그러니깐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선생님하고 혼인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단 말이여 어떻게? 하는 인원의 물음에 순옥은 괴로운 듯이 입술을 물고 양미간을 찡기더니 내가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해버리면 그만하녀? 그야 그렇겠지만 누구하고 아무하고든지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허영이 하고라도 허영이 하고? 인원은 놀라는 눈을 크게 뜬다 순옥은 한숨을 쉬며 고개만 까딱까딱 한다 순옥의 얼굴의 근육은 마치 대단히 아픈 것이나 참는 듯이 복잡하게 실록실록 한다 인원은 순옥의 얼굴의 이렇게 괴로운 표정이 일어나는 것은 일찍 본 일이 없었다 인원도 순옥과 함께 숨소리가 높아진다 한참이나 침묵이 계속되었다 순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러기로 허영이 하고 일생을 살고 있겠어? 하고 인원은 순옥의 손을 잡는다 무얼 못 싸우 살지 한숨짓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 간호부가 환자 간호하는 셈치고 살지 그렇게 싫은 혼인을 억지로 할 것은 뭐야? 어디 별사람 있나? 다 그렇고 그렇지 순옥의 말에 인원은 말문이 막혀서 다만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니 순옥이? 하고 순옥의 어깨에 팔을 얹는다 응? 순옥은 기밑까지 늘어진 머리카락을 씹고 방바닥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봐 그럴 것이 아니라 날 좀 봐 순옥은 고개를 들어 인원을 본다 그럴 것 없지 않아?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일생을 같이 살아? 하루 이틀도 견디기 어려운 걸 이봐 그럴 게 아니라 순옥이가 차라리 일생 혼인을 안 하고 혼자 살면 그만하냐? 억지로 허용해하고 혼인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어든 반드시 멀지 아니한 장래에 불행한 결과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일을 해? 내가 순옥이 속을 다 알아요 이제는 순옥이는 순옥이는 일생의 아무하고도 혼인은 못할 사람이여든 왜 그런 거 하니? 안 선생 같은 남자가 또 어디 있느냐 말이야 순옥이가 안 선생을 사모하기가 잘못이고 안 선생 곁에 3, 4년씩이나 있기가 잘못이지 그런 남자를 보다가 어느 남자를 보면 마음에 찰 거야? 순옥이는 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순옥의 애인은 안 선생이여든 순옥의 남편도 안 선생이고 순옥이는 안 선생을 존경하는 남아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순옥이가 이제 허용이거나 누구거나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다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억지로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아무한테로 가기로니 마음에 찰 리가 있어? 마음이 붙을 리가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허용이하고 혼이 난다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생각은 말고 말이야 차라리 지금 병원에서 나와요 나와서 일생 나 모양으로 혼자 살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럼 그만 아냐? 어때? 그럼 날더러 선생님 곁을 떠나서 살란 말이야? 순옥은 이렇게 말을 해 놓고도 제 말이 너무 노골적인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옳아 그럼 다른데 시집은 가고 선생님 곁은 안 떠나고 그러잔 말이야? 그럼 아주 선생님 곁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은 걸 어떡하오? 순옥은 저를 비웃는 듯이 쓴 웃음을 피 웃는다 그럼 허용이하고 혼인을 하고도 그대로 병원에 있잔 말이야? 응 허용이가 그렇거라고 할 것 같아? 애초에 그런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혼인을 하거든 허용이가 그렇게 승낙을 아니하면? 아니하면 혼인 말지 허허허 허용이 되기도 꽤 싱거운 일 일 글쎄 왜 그렇게 안 될 것 같소? 글쎄 허용이란 사내가 지금 순옥이가 갖고 싶어서 허겁지겁이니깐 무슨 말을 해도 혼인만 한다면 네 네 할 것은 같지만 어느 사내가 글쎄 제 계집을 이전 애인의 곁에 둔 대로 데리고 산담? 낮에는 하루종일 예전 애인하고 살고 밤에만 나하고 살자 하하하 하하하 글쎄 우습지 않아? 언니가 그런 숭한 이름을 지으니깐 그렇지 무슨 숭한 이름? 전 애인이 뭐요? 뭐 글쎄 애인이란 말을 하면 순옥이가 질색팔색을 하지만 우리네 속이네 눈으로 보면 애인임에 틀림없거든 사랑하는 이성이면 애인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어법이 아니야? 언니도 내 속을 몰라줘 하고 순옥은 시무룩한다 글쎄 말이야 아무리 허영이라도 그렇게는 안 할 테니 그렇게만 알아요 처음 며칠이야 네 네 할 테지 하지만 며칠만 지나봐요 그 다음에는 작자가 남편의 의권을 부리거든 사내들이 연애할 때나 여자 보고 네 네 하지 사흘밤만 지나면 벌써 왜 이래? 안돼 이러고 나서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야 네 네 네가 다 뭐야 인연 전연소리만 안 들으면 다행인 줄만 알지 그럴까 언니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순옥이 문자로 성인이면 몰라도 어디 허영이가 성인이야 또 다른 남잔들 성인이 어디 있고 남자들 눈에는 혼인만 해놓으면 아내란 제 소유물이여든 법률도 그렇지만 그러기에 아내를 두고 딴 계집을 해도 말도 못하는 거 아냐 아내는 딴 서방을 하면 간통죄로 징역을 져도 안 그래? 아무리 허영이가 못난이라도 그것 좀 다 안다나 못난일수록 남편의 의권은 더 내시거든 다른 걸로 옆편 내를 내려 누를 것이 없으니깐 순옥은 더욱 시무룩해진다 인원의 말이 절절히 오른 것 같았다 제가 허영은 무슨 조건이나 제 말이면 다 들어 주리라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었던 것 같았다 아이고 그럼 내가 어떡하면 좋아 얼마를 잠잠하다가 순옥은 한탄을 바라였다 왜? 네 내 말대로 혼자는 못살아? 병원에서 나오라면서 그럼 그냥 잊고라도 그럼 사모님이 사모님이 그러시기로 어때? 나만 말끔한다메야 그도 그렇지만 그럼 그렇게 하라고 딴 생각 말고 지금 모양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그만하냐? 순옥은 또 한 번 쉬면서 생각한다 인원 인원은 한참이나 순옥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순옥이가 말이 없는 것을 보고 갑갑하다는 듯이 머리를 벅벅 긁으며 그래도 또 무슨 안 될 일이 있어? 하고 순옥의 대답을 재촉한다 언니 하고 순옥이가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모를 웃음을 띠며 인원을 바라본다 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언니가 내 말만 듣는다면 어떻게? 내 무슨 일이나 다 해줄게 정말? 그럼 순옥이가 그렇게 애를 태우는 걸 보면 참으로 내 가슴이 아파 언니 왜? 언니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갑수? 하고 순옥은 운다 울긴 왜 울어 왜 그렇게 센치멘탈해? 그러기로 언니 같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글쎄 그런 문학소녀 소리는 그만두고 어서 말이나 해요 날더러 어떡하란 말야? 어떡하면 순옥이가 무사하겠단 말야? 언니 정말 내 말대로 해 주시겠소? 내 말대로 믿어주시고? 글쎄 그런단 밖에 왜 순옥이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어? 그럼 내 말할게 어서 말을 해요 어떻게 하는거 하니? 그래 언니가 글쎄 말을 해 글쎄 하고 순옥이가 웃는다 글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 뭐냐? 시간가 벌써 열 시 다 됐네 언니 오늘은 나하고 자고 가 주인집에서 남복났다고 하게? 그래도 오늘도 오늘만 자고 가요 전화 걸고 글쎄 말이나 해요 어디 이거 갑갑해 살겠나? 그럼 내 말할게 내 말대로 해 주마고 언니가 약속했수? 그래 어떻게 하는거 하니?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말야? 그래 언니가 내가 언니가 선생님하고 혼인을 하세요 아이구 기가 막혀 그래 할 말이란게 그거야? 응 이젠 날들어 언니에서 사모님으로 승차를 해달란 말이야? 나중엔 못 들을 소리도 없네 왜 언니가 선생님과 혼인 못할 일이 있수? 못할 일이 없지만 그럼 그렇게 해 응? 그렇게 해 주어요 그렇게만 하면 난 언제까지나 언니 집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요? 옳지 이제는 날더러 허영이 노릇을 해라 그건 다 무슨 소리요? 그럼 그렇지 않고 나는 사모님 노릇하고 선생님과 순옥과는 애인 노릇하고 그러란 말이지? 아이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렇게만 언니가 해 주신다면 나는 일생 마음 놓고 선생님 곁에 있을 수 있고 언니 곁에 있을 수 있고 언니 곁에 라니? 왜? 사모님 곁에지 아하하 순옥이가 웃었네? 하고 인원이가 손뼉을 치며 깔깔 웃는다 아이 언니 저 아이들 깨겠수 그럼 웃지 않고 어떡하오? 언니 말에는 초상상제도 아니옵고 못베길걸? 그럼 며칠 못살 세상을 날처럼 웃고 지내지 순옥이는 왠 그리 슬픔이 많어? 슬픔이래야 호강에 겨운 슬픔이지만 언니도 왜 내 슬픔이 호강에 겨운 슬픔이요? 그럼 호강에 겨운 슬픔이 아니고? 아이 참 내 괴로움을 몰라주어서 저래 무슨 괴로움이야? 언니가 내 말대로만 해 준다면야 어떻게? 선생님하고 혼이 나는 거 말이야 난 싫어 왜? 왜? 누가 두 기밑지 허연 영감한테로 간담? 게다가 전실 자식이 셋씩이나 입고 게다가 더운 바지 애인이 입고 하하하 언니 저 식 뭐 듣겠소? 하느님 들으시는데 하는 말을 사람이 들으면 어때? 아이 우스갯소리 그만하고 난 이제 갈테야 졸려 하던 말 끝도 안 내고? 뭐? 끝낼 말 있어? 아까 하던 말 언니 그 말대로 해 주려 싫다는 밖에 그러지 말고 이건 중매를 드는 거야 아니 장례도 지내기 전에? 사모님 꿈자리 사나우시겠네 그럼 난 내일 허영이 찾아가 볼테야 왜? 혼인하자고 그렇게 그 화상이 그립거든 가 누가 가지 말래? 또 인천 가서 사흘 묵나? 아이 졸려 하 하고 인원은 하품을 한다 정말 졸린 모양으로 하품 끝에 눈물이 나온다 정말 졸려? 음 졸려 어저께 잠도 못 잤어 또 순욱이 잠꼬대만 들으니까 졸립네 인원은 또 한 번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한다 인원의 아랫니 윗니가 참 어여뻤다 옷같이 희고 이가 고르고 얼굴이 가무스름하기 때문에 흰니가 더욱 맑게 빛났다 순욱은 한참 동안 유쾌하던 빛도 다 사라지고 다시 얼굴 근육이 실룩실룩 한다 순욱이 인원은 웃고 빈정대는 동안에 생각한 말을 하리라 하고 순욱을 불렀다 응? 순욱은 한숨을 내쉰다 내가 두 가지 방침을 말해줄 테니 그 중에 한 가지를 취하라고 무엇? 어떻게 하는고 하니 첫째는 순욱이가 안 선생하고 혼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원형이정이거든 만일 그것이 안 되거든 지금 모양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운명이 끄는 대로 하란 말이야 사람이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여든 운명이나 환경에 끌리고 싶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제 이성의 명령대로 살아나가 보란 말이지 언니 글쎄 그게 안 선생 말 맞다나 성인의 일이지 범부의 일이냐 말이야 제 모든 인연을 뭐이라고 했더라 옳지 일도 양단으로 딱 끊어버리고 또 무엇이? 그 인연의 길이라는 안 선생 소설의 말이야 응 중생심? 중생욕을 다 떼어버리고 그렇지 순욱이? 그 주인공 학공사문이라는 중이 말이야 왜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어? 순욱은 고개만 끄떡인다 그렇게 말이야 삼생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이 세상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이 자제함을 얻어 그랬지 아마 그러니 그렇게 되고야 비로소 인연의 길을 끊는다는데 옳지 또 있지 그렇게 하더라도 정업 인연은 그대로 남느니라고 부처님이나 보살도 이 정업의 과부까지는 면할 수 없느니라고 왜 그러지 않았어? 그 학공사문인가가 그 학공사문인가가 아이 언니도 안 보시는 체하면서도 다 보셨구려 다 기억하고 순욱이가 하도 보라니깐 한번 보았지 그러니 말이야 가만히 있어서 정업 인연이 끊는 대로 끌려가라고 이 몸뚱이란 껍질을 쓰고 있는 동안 이 세상 인연을 벗어날 수 있겠어? 언니 말씀이 다 오라 그래도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선생님께 관한 것만은 깨끗이 깨끗이 보존해 가고 싶어요 내 다른 것을 다 희생해 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의 앞에서나 석순옥이가 안선생께 대한 관계만은 청정하니라 성스러우니라 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것이 내 소원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소원일수 그것뿐이지 만일 내가 이 소원마저 깨트린다 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내 일생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여 여태껏 쌓아놓은 공등탑이 무너지는 거고 순옥은 말을 끊고 한참이나 멀거니 앉았다가 몇 번 말을 할까 하고 주저하는 듯 하다가 인원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인원의 얼굴에 엄숙과 동정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야 말을 잇는다 언니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싸워오기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한지 아시오? 누구하고 싸워? 내가 내 마음하고 왜? 나도 사람 아니여 나이가 이십이 넘은 여자 아니여? 그만큼 말하면 언니도 아시겠구려? 하고 순옥은 무슨 무서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언니 알아들으시지? 하고 또 한 번 다진다 응 하고 인원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아직도 의문스러운 눈으로 순옥을 본다 내가 남달리 잡년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성 그리운 생각이 나여 때때로 알아들었어 그런데 내가 하루종일 선생님 곁에 있지 않수? 그렇지 이따금 못 견디게 그리운 생각이 나여 그랬겠지 내 속에 사람이 둘이 들어 있어서 말여 한 사람은 안 된다 하지마 또 한 사람은 팔을 벌리고 덤비지 않으? 그래서는 안 될 어른을 향해서 말이야 순옥은 급히 다른 박질이나 한 것처럼 숨이 가빠진다 그리고 눈매와 입술에는 누구와 금시에 싸우기나 하려는 것처럼 험한 빛을 띄운다 인원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 그런 걸 내가 입술을 꼭 물고 옳은 마음을 지키느라고 나 자신의 유혹에 지지 않으려고 부덕부덕 애를 썼어요 내 피 속에 아모르겐이 생기지 못하게 하느라고 내 피를 영원히 아우라몬의 상태로 유지하느라고 3년 반 동안이나 3년 반이라기보다는 1,201 동안이나 피 흐르는 싸움을 하지 않았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싸움이요 이 피 흐르는 싸움이요 생명의 기름이 부쩍부쩍 마르는 싸움을 말려 하루에 열 번씩만 했더라도 마녀번이 아니요? 나는 내가 그동안에 죽지 않은 것만 신통하게 생각해요 제일 어려운 때가 언니 밤이요 밤 그 중에도 봄철의 밤 제약의 유혹도 도적놈 모양으로 어두운 그늘로 찾아다녀요 어떤 때에는 언니 싸우다가 싸우다가 그것도 특별히 자주 습격해 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짓을 이루 악물고 싸우다가 싸우다가 고만 내 혼이 진력이 나서 쭉 늘어지는 때가 있어요 나는 밤에 자다가 말고 몇 번씩이나 손바닥을 입에 대고 입김 냄새를 맡아 보았을까 그건 왜 사람이란 제 마음속에 생기는 일을 속일 수 있는 줄로 알지 그건 잘못이요 언니 못 속여 못 속여 내 마음에 옳지 못한 생각이나 그것이 냄새가 되어서 내 몸에서 나는 것이요 음 그 안피노톡신 말이야 그래 아모르겐이랑 아우라몬이랑 그런데 선생님은 여간 코가 예민하지 않으셔 시험관에 피를 뽑아놓지 않소 그걸 시험약을 넣기 전에 슬쩍 냄새만 맡으시면 벌써 무엇인지 알아내셔요 암피노톡신 1호인지 2호인지 아우라몬인지 아모르겐인지 단박이 알아내셔요 피로야만 아시나 왜 그냥 겉으로 사람을 대하셔도 벌써 그 사람의 속을 알아본단 말이요 환자가 오지않어 입원하는 사람이 그러면 말이야 그 환자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둥 마음에 번민이 있는 사람이니 이렇게 하라는 둥 글쎄 이렇게 간호부들한테 이르시는 걸 보면 슬쩍 겉으로 냄새를 맡고도 아시나 봐요 병도 병마다 냄새가 다르시다는 걸 물론 냄새만 맡으시는 것이 아니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모두 그 마음을 판단하시는 재료가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 내가 선생님 곁에 가기가 늘 겁이 나지 않으 그러니깐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그런 때면 선생님 얼굴에 보일락말락한 기쁘신 듯한 웃음을 띄우시고 내 마음이 잘 가라앉지 못하고 어수선한 때면 선생님이 근심스러운 듯 꾸중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셔요 그러니 얼굴엔들 마음이 모두 드러나지 않겠소 우리는 흐린 정신 흐린 눈을 가졌건만도 어떤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대개 짐작하지 않어 썩난 사람이든지 무엇에 기뻐하는 사람이든지 허둥지둥 얼빠진 사람이라든지 또 아주 그러한 표정이 습관이 돼서 그만 굳어져서 왜 궁상이라든지 복상이라든지 그렇게 얼굴이 되어버리지 않수 우리 눈도 그런 것을 알아보는데 선생님이야 말할 것 없지 않수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깨끗이란 내 요새를 지켜왔다는 것도 기실이야 내 힘이 아니라 선생님의 힘이지 그럼 모두 선생님 힘이셔 하고는 혼잣말 모양으로 선생님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 무엇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한 뒤에 다시 인원을 향하여 언니 이게 다 선생님 덕이지 선생님이 만일 손가락 하나만으로라도 눈치 하나만으로라도 나를 유혹하는 태도를 취하셨다면 내가 버티기를 어디서 버티유 벌써 앤통 아모르겐으로 유황냄새를 피고 다 타버리고 말았지 하고 한번 한숨을 지우고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인원을 바라보며 아무리 음탕한 여자라도 선생님 앞에서 마음이 안이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말씀 한마디 눈치 하나가 무엇이나 다 엄숙하시거든 엄숙하다고 싸늘하게 무섭게 엄숙한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향기로움이 있으시고 그러니 그 앞에서 아무리 음탕한 여자기로써니 어떻게 음탕한 생각을 품수 게다가 내 마음을 말짱 꿰뚫어보시니 말씀은 안하시지 말씀이야 안하시지만 내 속을 뻔히 다 들여다보셔요 그러니까 나도 이러한 선생님 앞에다가 숭안꼴을 아니 보이려고 마음을 조심하는 거 아니요 순옥은 또 한번 지우고 한참이나 허공을 바라보다가 또 한번 한숨을 쉬고 이어 말한다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 앞에서는 그렇게도 깨끗하고 안정했던 마음이 선생님을 떠나서 내 방에 혼자 돌아와 있으면 더러운 잡념들이 끌어오른단 말이야 제목이야 여전히 선생이지 언제나 늘 선생이지만 이렇게 혼자 있을 때에는 선생님이 한 이성으로 한 남자로 내 앞에 나타나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안고 싶고 그렇구려 언니 그러면 내가 내 몸을 꼬집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인연 인연 하면서 그러나 이것도 깨어 있을 적 일이지 꿈을 어떡하우 꿈까지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그래도 원체 마음이 깨끗하면야 꿈엔 옳지 못한 생각이 나겠소 평소에 마음 속에 숭한 것이 숨어 있으니까 그것이 꿈에 나오지 왜 지인 무몽이라고 안 왔소 마음의 번뇌를 다 뗀 사람은 꿈이 없단 말 아니요 그러나 저마다 지인을 바랄 수야 있나 왜 나는 지인이 못될까 자기 전에 애써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모처럼 잠이 들면 숭한 꿈이야 그런 꿈을 깨고 나면 울고 싶어요 제가 원망스럽고 이건 원체 악하게 생겨 먹어서 암만 수양을 하노래도 그저 이 꼴인가 하면 그만 턱 낭망이 되고 말아요 어려서는 그렇게 깨끗하던 것이 낯살 먹어가면 왜 이 모양이었니 어려서도 깨끗했던 것이 아니지 왜 그 인연의 길에 안 그랬어 사람이 어려서 깨끗한 듯한 것은 이른 봄철 땅과 같으다고 땅 속에 있는 씨와 뿌리들이 아직 싹이 트지 아니한 건이라고 그것이 비를 맞고 더위를 만나면 모두 우미 돋아서 대설놈대 서고 넝쿨 뽀둘놈 넝쿨 뻗고 꽃피고 잎피고 열매맵고 향기 바랄놈 향기 바라고 냄새 내일놈 냄새 내에서 다니고 사람의 마음도 그러니라고 무해라 했더라 옳지 무시 무시라고 했지 없을 묻자 비로소 씻자 무시부터 무명 훈습으로 지어온 모든 업이 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느니라고 왜 안 그랬어 인연의 길에 순욱 애이니 아니 언니는 정신도 좋으시오 그 말은 꼭 옳은 것 같어 과연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고 세상 습기와 세상 햇빛과 세상 바람을 쏘일수록 마음속에 전혀 없던 풀과 나무들이 수두륙이 나온단 말야 이건 언제 나왔어 이런 것도 내 속에 있던가 하기 전에 못 보던 것이 나오지 않아 왜 그 말은 꼭 옳아요 사람이 나올 때 깨끗한 천사같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온 뒤에 물이 들어서 악해진다는 것은 안만해도 설명이 불충분하단 말야 정말 그럴 것 같으면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다 같을 것 아냐 그런데 다르거든 그걸 보면 사람이란 나올 때 벌써 저마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나오는 게 분명해 그러길래 몸이 저마다 다르지 않아? 나처럼 옷같이 희고 고운 몸도 있고 나 모양으로 숲같이 검고 미운 몸뚱이도 있고 그러니깐 나도 인연의 길에 있는 학공사문 말대로 인과응보라는 걸 믿어야 할까봐 할까보긴 아직 채 믿어지지는 않거든 하하 그게 고대로 믿어지면 성인이게? 네 언니가 언니가 참 머리가 좋아 순옥은 평상시에는 별로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는 인원이가 이처럼 인연의 길에 사상을 철저히 알아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럽시오 이제는 또 머리가 좋다고 지키시는 거야? 사모님 자격이 넉넉해? 언니야말로 범인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는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나 다 남보다 잘 알고 계시는걸? 이건 왜 이래? 언니 왜? 언니 속에도 번뇌가 있수? 번뇌라니? 나 양으로 뒤숭숭한 생각 말이야 이성이 그립다는 둔 그런 거 말이야 인원은 씨 굳고 고개를 숙여버린다 언니 속에는 그런 건 도무지 없을 것만 같아 언니 마음은 가을 하늘 모양으로 새맑았고 도무지 흐린 구석이 없을 것만 같아 왜? 무얼 보고? 인원은 쑥스러운 듯이 웃으며 고개를 든다 무얼 보든지 언니 눈을 보아도 그렇고 도무지 언니 눈에는 워리 워리가 없잖아? 그리고 말소리가 맑고 도무지 뭘 꺼리는 것이 없지 않아? 말괄량이가 돼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 말씀 맞다나 아냐 속에 어두운 구석이 있고요 어떻게 눈이나 말소리나 행동이나 그렇게 명랑할 수가 있어? 없지 그 눈치를 보고 말을 들으면 속을 못 속이는 거라고 맹자에 그러지 않았어? 그 말이 옳아 순옥이 순옥이도 눈이 맑고 목소리가 고운데? 응 언니 말 말씀 따나 내 눈치나 목소리가 고울런지 모르지 그렇지만 고운 거 하고 맑은 거 하고는 달라 나는 겉과 속이 같지를 못한 사람이야 옳아 겸사하시는군 아니야 언니 언니야 내 속을 빤히 들여다보시고 있지만 난 그렇질 못해요 내가 거짓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참되려고 애쓰는 건 사실이야 참되려고 무척 애를 쓰긴 써요 하지만 내가 겉과 속이 같지 못한 까닭은 속에 있는 대로 말을 다 할 수가 없거든 누군 다 해? 속에 있는 소리를 어떻게 다 해? 그러다간 그것만 하다가 볼 일 못 보게? 그런 게 아니라 하기야 속에 있는 소리를 어떻게 다 하오 일세엔 그것만 해도 다 못하지만은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내 속에 있는 것을 차마 남의 앞에 드러내 놓을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여든 더러운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괜찮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한마디 해 놓고도 하고 보면 부끄러운걸 극해 순욱이가 양심이 밝은 까닭이여든 다른 사람들은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인 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더러운 줄을 모르니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의 앞에 척척 내놓은 내놓는 거고 그 구린내라는 것을 마치 끔찍한 난 무엇이나 되는 듯이 뽐내지는 않았으면 그래도 이상한 웃음이 떠돌다가는 사라진다. 그리고 평소에 인원이 얼굴에서는 보지 못하던 근육의 격련이 일어난다. 순옥은 놀라는 듯이 인원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순옥이? 하고 한참 후에 인원이가 입을 연다. 왜? 언니? 순옥이가 참 천사야. 그건 다 무슨 소리여. 순옥의 마음이 깨끗하니까 나를 깨끗하게 보는 것이여든. 사람이란 다 제 생긴 모양대로 세상을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 정말 순옥이가 정말 그렇게 알아? 그러면 언니같이 깨끗한 네가 어디 있수? 아니야. 하고 인원은 수없이 고개를 흔들고 나서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야. 내가 겉으로 보기엔 깨끗할는지 모르지. 나이가 30이 가깝도록 별로 세상에 좋지 못한 소문도 안 내고 또 명랑한 얼굴로 명랑하게 깔깔대고 잘 웃고 그러니까 순옥이도 내 속에는 아무 월히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무척 조숙했어요. 조숙이라니깐 철이 일찍 났다는 말같이도 들리지만은 그런 게 아니야.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발발 달아먹었단 말이지. 그래서 부끄러운 말 같지만 나 열두어 살 때부터 벌써 이성 그리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얼굴도 잘나고 돈도 많은 남편한테 시집을 가서 한 번 재미있게 살아보리라 하는 욕심이 생기고 퍽 유치하고 단순한 생각 같지만 여자의 욕심이란 따져보면 결국 이것이 근본이여든 안 그래? 여기서 모든 번뇌가 생기고 모든 제약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가슴속에 이런 욕심을 품은 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 학교에 다닐 때에도 어떤 남자가 나를 찾아주지 않나 내게 반해주지 않나 이러고 마음을 조였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비가 내 손에 뽑힐 것만 같았거든.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기실은 내 욕심이 이루어지게 해 줍소사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한 해 가고 이태 가고 해도 도무지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 자꾸만 마음이 조급할 거 아니야. 가끔 화도 나고 원망도 나고 무엇에 화를 내는지 모르지 무엇을 누구를 원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이야 내 속이 이렇게 번열하고 초조하고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속이 얼마나 초조할 거야? 그래도 언니 어디 그런 빛을 보였소? 언제나들 명랑했지. 흥! 그것이 악해서 그런 것이여든 독해서 그렇고 내가 왜 독한 계집애 아냐? 언니가 어디 악하우? 마음이 단단히 아시지만 순옥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악하다? 그러길래 속에다가 불덩어리를 감추고도 겉으로는 서늘언체 하는 거 아냐? 속으로는 더러운 욕심을 잔뜩 품고 아기같이 날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천연덕스럽지. 실없는 소리나 하고 깔깔대기나 하고 겉으로 보면 인원이란 계집애는 마음의 근심통 없는 것 같지? 흥! 이게 악한 것 아니고 뭐야?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웃음을 웃거든. 이게 나야. 그러니까 이것이 차차 성습이 되어서 영 제 속은 남한테 안 보이거든. 말이나 행동이나 다 제 속과는 딴판이라. 속은 속대로 끌어라. 겉은 겉대로 서늘한 바람을 내어라. 이거란 말이야. 이중생활이지. 의식하는 바리새 교인의 생활이고. 언니가 부러워하는 말이 아니여? 부러워가 왜 부러워야? 순옥이 보고 진정이지. 그렇지 않아도 순옥이한테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면을 쓰고 대하는 것이 마음이 괴로웠어. 그렇지만 이제는 이 가면이 고만 내 몸에 붙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또 그것이 이 가면이 말이야. 내 총재산이고. 내게서 이 가면을 벗겨버리면 누가 나를 사람이라고 볼 거야. 순옥이 붙엄도 심리만큼이나 달아날걸? 안 그래? 그럼 언니한테도 정말 나와 같은 모든 약점일수? 이수가 뭐야 약점투성이지. 하고 인원은 한참 무엇을 생각하다가 내가 순옥이한테 진 은혜가 커요. 하고 순옥을 바라보며 간절한 표정을 한다. 아이 언니도 내가 언니 은혜를 줬지. 언니가 무슨 은혜를 받았수? 아니? 하고 인원은 도리도리하고 고개를 흔들다가 내게다가 딴 생활의 길이 있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순옥이여든. 왜? 내가 졸업반 적에 순옥이는 3학년이고. 그때 나하고 한 방에 있게 되지 않았어? 그 모퉁이 벼단드는 방에 말이야. 응. 아이 그 방 춥기도 하더니 침침도 하고 그래도 난 언니하고 같이 있게 된 것만 좋아서 왜 언니야 나 때문에 그 방에 오지 않았어? 솔밭 바라보이는 벼잘드는 방에 계시다가 그것이 어떻게나 미안했는지. 순옥은 지나간 옛날을 생각하고 정다운 기억에 잠긴다. 그래도 그 방이 내 새 생명을 얻은 방이야. 왜 한 번 이런 일이 있지 않아? 순옥이가 내가 벼잘드는 방을 버리고 순옥이 때문에 이 우중충한 방에 와서 그래서 내가 감기가 들었다고. 그리고 퍽 미안해하지 않았어? 그때 내가 웃으면서 아니라고 순옥이란 벼치 들지 않느냐고 햇볕은 낮에만 들고 밤이나 흐린 날은 안 들지만은 순옥이라는 햇볕은 밤이나 낮이나 맑거나 흐르거나 늘 나를 비친다고. 내가 그랬지? 왜? 참 언니가 그러셨어. 그때 그 말이 어떻게나 기쁜지 울고 싶었어. 그때 내가 언니를 참 사모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그때 나는 그 말을 무심코 한 말이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깐 그것이 다 성신이 내 입을 식혀서 하신 말씀이야. 왜 그런 거 하니? 순옥이를 보고 순옥이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 내 영혼이 눈을 떴거든.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에 정신 생활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가만히 순옥이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순옥이는 돈 생각도 아니하고 시집 갈 생각도 아니하고 늘 이 세상보다 높은 세상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여든 순옥이는 정말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한단 말이야. 제 마음이 아주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처음에는 어린 공상으로 비었지만은 두고두고 지내볼수록 순옥이가 들어사는 세계가 지금까지의 내 세계보단 높고 깨끗한 세계 같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고 나니 지금 거정 내가 살아오던 모양이 추하고 부끄럽게 보이거든. 그래서 나도 차차 물질적이랄까 세관적인 욕망을 버리려고 애를 쓰게 된 것이야. 그것을 버리고 보니까 참말로 서늘하거든. 왜 청량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맑을 청자 서늘 할 양 자로 정말 청량이란 말이야. 돈이니 잘난 남편이니 호화로운 생활이니 이란 욕심이 속에 있을 땐 참말 번열하거든 참말 불붙는 집이여든 화택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그런 욕심을 쓱 떠나면 아주 속이 맑고 서늘하단 말이야. 참말 청량이란 말이야. 언닌 아주 해탈을 하셨구려. 해탈? 그럼 청량한 마음이 늘 계속되면 해탈이지. 그렇지만 어디 그래? 지금도 어떤 때는 어째 적막하고 무엇이 그리운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꼬박 밤을 새우는 때도 있어. 그래도 그래도 이 세상에 무슨 그다지 탐낼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돈이니 좋은 남편이니 그런 생각은 집어치운 것 같고 그런데도 뭐인지 모르게 고족한 생각은 있단 말이야. 안방에서 정의가 킹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가 오줌 놓여줘야겠어 하고 순옥이가 일어날 때 엄마 하고 정의가 울음 끝을 낸다. 순옥이가 안방으로 뛰어 건너간다. 인원은 정의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평언할 수 없는 날카로운 충동을 받는다. 인원은 한숨을 쉰다. 인원이가 등이 순선함을 깨닫고 뜰을 향한 미다지를 열었을 때에는 뜰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아 눈이 왔네 하고 인원은 밖으로 고개를 쓱 내밀어 보았다. 찬바람이 눈송이를 날려서 인원의 낯을 목을 때린다. 순옥이가 안방으로 건너가서 요강뚜껑 소리가 나고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나고는 방이 다시 고요해진다. 문을 여닫는 소리도 안들릴만 하게 순옥이가 다시 인원이가 앉아있는 건넌방으로 건너온다. 다들 잘 자? 인원은 순옥의 어머니다운 표정을 보며 묻는다. 잘들 잘들 자요. 밤에 여러 번 깨 아이들이? 아이들은 두어 번 깨지만은 데리고 자는 사람은 여러 번 깨야 돼요. 이불도 차 내던지고 베개에서도 떨어지고 그러거든 도무지 마음이 안 놓여요. 아이들 맡아가지고 있으려면 감기나 안 드나 밥도 부족하게 먹지 않나 과식하지나 않나 늘 조바심이야. 어머니 노릇이란 어려운 거야. 어머니 은혜란 한량없이 큰 거고. 하고 순옥은 한숨을 쉰다. 순옥이도 어머니 되고 싶은 때가 있어? 순옥은 웃는다. 언니는 나는 이따금 어머니 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자다가 깨면 어린애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포 껴안아 주는 게 퍽이나 좋아 보여. 순옥이는 순옥이는 또 한 번 웃는다. 두 사람이 다 한참이나 말이 없다. 얼마 있다가 인헌이가 먼저 입을 연다. 믿고 사랑하는 좋은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나 딸을 이쁜 것을 낳아서 기르면 퍽 퍽 좋을 것 같어. 순옥이는 어디 그런 남편이 있수? 그건 그래. 또 나는 뭐 그리 좋은 아내 감이 되니? 그도 그렇지. 그러니 저도 변변하지 못한 것이 또 변변하지 못한 남편을 얻어서 변변하지 못한 자식들을 나누으면 무엇이 좋을 거야. 인생의 제약과 불행의 시만 더 늘리는 거지. 안 그래? 순옥이? 그래. 그래도 모두들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하는 걸 보면 다들 자기들이 꾀하고 싶은 게지? 아하하. 참 그래. 지질이 못난 것들이 자식을 보겠다고 부덕부덕 애를 쓰는 것을 보면 우습긴 해. 어떡하잔 말이야? 저 같은 걸 또 낳아놓으면 어떡하잔 말이야? 무슨 신통한 일이 있을 거야? 게다가 먹을 없는 것들이? 흠 참 그래. 나도 혼이 난다는 거 생각하면 만개지. 허허. 그야 왜? 순옥이가 시집을 가서 순옥이 같은 딸만 낳을 수 있다면 그러면 야. 나는 등을 떼밀어서라도 시집을 보낼 테야. 순옥이를. 하지만 글쎄. 허영이 같은 아들이 나오면 어떡할 테야? 왜 허영이가 뭐 부족한 거야 이수? 뭐 남만 못한 거야 없지. 풍채나 제주나 그저 날 너무 따라다니고 사람이 좀 단박질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다오. 흥 어느새 변호야? 변호가 아니라 실상은 그렇거든. 그렇기도 하지. 그보단 나은 사람은 어디 있나.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싫어? 뭐 글쎄 그건 그래. 나도 싫어요. 괜히 싫어. 그게 인연인 게지. 좋은 것도 인연이고 싫은 것도 인연이라니까. 그래. 무슨 인연이야. 암만 해도 허영이하고 나하고는 무슨 인연이 있어. 그렇길래 저편에선 그렇게 날 따르고 내 편에선 그렇게 싫지. 대단히 싫은 것도 병이라나. 암만 해도 순옥이가 허영 부인이 되고 많아 봐. 이렇게 인원은 깔깔 웃고 나서 아무려나 우리네 범부는 인연의 그를 끊어버리지는 못하나 봐. 제 마음대로 살아가거니 하면서도 결국은 인연의 줄이 끄는 대로 가진 모양 다 하는 꼭두까신가 봐. 하고는 쓴었음을 한 번 웃고 나는 갈 테야 벌써 열한시가 넘었어. 하고 일어난다. 순옥은 인원을 더 붙들 염치도 없는 듯이 나구 같이 자고 안가? 하면서도 자기도 일어나서 인원을 보내었다. 인원을 보낸 뒤에 순옥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를 아니하였다. 오늘 밤 두 사람이 한 말 에서는 아무 결론도 얻지 못하고 만 셈이었다. 그러나 결론이 없는 중에도 한 결론에 달한 것도 같았다. 그것은 자기가 허영과 혼인하는 것이었다. 순옥은 허영과 혼인하는 또 혼인한 후에 여러 가지 일을 몽상해 보았다. 신혼생활 아내로의 생활 어머니로의 생활 등등 그런 것을 생각하면 거기도 마음을 끄는 무엇이 있는 것도 같았다. 더구나 인혼의 말에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이란 것이 이상한 힘으로 순옥을 유혹하였다. 이것이 이미 본능이라는 것인가 하고 순옥은 놀랐다. 왜 그런 거 하면 순옥은 아직 그런 생각 어미라는 생각을 깊이 해본 일이 없는 까닭이었다. 오늘 밤에 인혼의 말로 해서 순옥의 어미 본능이 눈을 뜬 하는 것이었다. 옳다. 허영과 혼인하리라. 순옥은 자리 속에서 이렇게 결심을 해본다. 그리고 제가 허영과 혼인하기로 결정하였단 말은 안빈과 옹남에게 선언할 때 그때 버젓한 기쁨과 프라이드를 생상해 본다. 그것이 허영심에 가까운 것이지만은 매우 순옥에게 만족을 주었다. 순옥은 자기가 허영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안빈과의 관계가 결백함을 보고 감탄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순옥은 시각이 바쁜 것 같았다. 어서 날이 새고 수원 아주머니만 오면 그는 밤동안 수원 다니러 갔었다. 곧 허영을 찾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이번에는 허영을 밖으로 불러내릴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허영의 집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하였다. 이튿날은 일요일이었다. 안 박사가 오늘 아침에는 집에 못 온다는 전화를 듣고 순옥은 아이들을 밥을 먹여서 깨끗이 세수를 시켜서 새옷을 갈아입혀서 손톱까지도 말끔하게 해서 데리고 병원으로 왔다. 순옥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문안에 들어설 때 안빈은 방금 자동차를 타려고 가방을 들고 나서는 길이었다. 아버지 하고 세아이는 안빈의 애투에 빼어 달렸다. 안빈은 세아이의 머리며 등을 한 번씩 만져주고 나서 순옥을 보고 내가 지금 개성으로 왕진을 가는데 어찌 되면 내일 아침이나 올 것 같소. 순옥이 오늘 밤은 병원에서 자오. 수원 아주머니 오셨지? 하고 차에 올라탄다. 네 오셨어요. 밤에 흥분이 되거든 진정제 하나 놓고 네 안녕히 댕겨오셔요. 아버지 나도 가 하고 정의가 자동차 문에 메어 달리는 것을 억지로 순옥이가 떼어안고 자동차는 떠나버렸다. 순옥은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안빈은 순옥에게는 떠날 수 없는 존재였다. 안빈의 얼굴을 한 번 대하면 순옥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다. 마치 어두운 그늘에 있다가 볕에 나온 모양으로 그러나 순옥은 안빈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하면 슬펐다. 순옥은 옥남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도로 삼청동 집으로 데려다 두고 그리고 허영을 찾으러 나섰다. 허영의 집이 권론 동 몇 번지라는 것을 수없이 오는 그의 편지로 잊힐 수 없이 잘 기억한다. 그러나 물론 한 번도 그 집에 가본 일도 없고 또 가버리란 마음을 내어 본 일도 없었다. 순옥은 걸어서 창덕궁 대걸 앞으로 오면서 생각하였다. 이것이 제 마음에 독립한 생각으로 가는 길인가 또는 인연의 줄에 끌려서 가는 길인가고 그리고 잠시 넓은 길 한복판에서 주저하였다. 그러나 순옥은 모처럼 지은 결심이 무딜 것이 두려워서 권롱동 쪽을 향하고 빨리빨리 걸었다. 나는 허영과 혼인한다. 혼인한다. 하는 말을 말 안 듣는 누구에게 억지로 타이른 모양으로 내이면서 순옥은 걸었다. 허영의 집은 의외에도 얼른 찾을 수가 있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본 것도 아니연만은 마치 순옥의 발이 순옥을 끌고 오는 모양으로 종묘 담장 및 지은 지 백년은 넘었을 듯한 기와집 앞에 다다랐다. 허영 이라는 낯익은 글씨로 나무쪽에 쓴 문패가 눈에 띄었다. 오전 아홉시가 되었건만은 문전에는 한 사람이 나왔다가 들어간 발자국이 눈 위에 있을 뿐 순옥은 허영의 짐 문전에서 무엇에 놀란 듯이 두어 집쯤 비켜섰다. 순옥이가 아내로서 울려 나오는 허영의 책 읽는 소리를 들은 까닭이었다. 무엇을 읽는지는 모르나 커다랗게 소리를 내어서 글을 읽고 읽고 있었다. 이 소리를 듣자 순옥은 문득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 집이 내가 아내로 들어올 집 저 소리 임자가 내 남편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만 같았다. 내가 이 집으로 찾아 들어가지는 못해 오빠한테 가서 허영을 불러다 달라지 오늘 공일이니까 신문사도 쉴 모양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순옥은 도망하는 사람같이 빠른 걸음으로 그 골목을 나와서 연목골 오빠의 하숙을 찾았다. 또 웬일이냐 하고 영옥은 누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인제 아침 잡수 하면서 순옥은 잘 다쳐지지 않은 미다지를 힘을 내어 닫고 영옥의 곁에 와 앉는다. 세수도 안 하셨구려? 순옥은 베개자국이 난 오빠의 머리를 본다. 응 지금 일어났어. 하고 영옥은 물만 밥을 입에 퍼놓고 젓가락으로 이 접시 저 접시 먹음직한 반찬을 사냥을 하다가 말고 그냥 반찬을 씹어 삼킨다. 정말 먹음직한 반찬은 없구나 하고 순옥은 영옥의 입을 바라보았다. 왜?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수? 응. 왜? 술 먹느라고. 뭐? 술? 응. 이제 또 술을 잡수시오? 교실 사람들이 망연해 하느라고. 흠. 어머니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소. 어머니께 그런 말씀 여쭙지 말어. 그러기로 오빠가 술을 왜 잡수? 그러니까 서울이 좋다는 거야. 왜? 서울 사람은 다 술 먹나? 술 잡수지 마시오. 흠. 흥이 뭐야? 오빠 남복나셨구려? 흠. 언니한테 편지하시오? 아니 왜? 왜가 뭐요? 왜 언니한테 편지 안 하시오? 언니가 그렇게 오빠를 생각하시는데 오빠 제대우. 흠. 영옥은 대접의 물을 껄덕껄덕 마시고 나서 상 가져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 오빠가 요새 퍽 변하셨어. 왜? 어째 허둥지둥 하고 그러시오. 그렇게 얌전하시던 언니가? 흠. 무엇이 흥이요? 그래. 그런 소리 하러 왔어? 정말 오빠 그러시지 마셔요. 술이 무슨 술이야. 언니한테 편지는 왜 안 하시고. 그래. 어째 왔니? 어서 나가 세수하세요. 내 방 칠게. 더운 물이 없대. 그래서 세수 안 하시오? 오늘 공일 날인데 뭐. 아이 참 오빠도. 아침이나 먹고 자려고 했는데 어디 좀 갔다 오실 데가 있으니 어서 세수 나셔요. 저 머리에 베개 자국 좀 보시오. 어딜 가? 글쎄 어서 세수 하고 오셔요. 아이고 찬물에다가? 하고 싫은 듯이 입술을 물고 나간다. 오빠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게을러지고 순옥은 방을 치우면서 중얼거렸다. 순옥의 눈에는 안식교에서 닦여난 오빠의 얌전하던 지난 날을 생각하였다. 너무 얌전하게 청년시대를 보낸 전날에 반동이나 아닌가 하였다. 그리고 역시 진실한 안식교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얌전한 올케를 생각하였다. 안식교의 법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을 서로 떠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영옥은 서울 올 때 아내를 데리고까지 온다고 하던 것이 불과 1년 반 남짓 이태도 다 못되어서 영옥의 생활은 좋지 못한 편으로 변한 것 같다고 순옥은 생각한다. 영옥은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누이가 시켜주는 대로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는다. 그래 어딜 가자는 거야? 허영씨한테 다녀오세요. 좀 데리고 같이 오셔요. 허영이? 네. 허영인 왜? 좀 할 말이 있어서